XSFM입니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네, 또 1번 얘기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서 오늘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답니다. 이거는 뭐 민족주의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민족주의보다는 국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국뽕합밥시다. 네, 저희 국뽕 말고요. 네. 우리 국뽕 말고요. 1974년 3월 10일입니다. 일본군 정보장교 오노다 히로가 투항했습니다. 오노다 히로는 누구일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렵죠? 네. 1974년에 투항을 했어요. 그 사람 뭘까? 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쟁이... 45년에 끝났죠? 네. 39년 뒤에 투항했어요. 29년 뒤냐? 29년 뒤요. 네. 네. 전쟁 중에 오노다 히로의 부대는 필리핀의 루방섬으로 갑니다. 네. 전쟁 맞바지의 일본은 다 끝난 정쟁을 항복하지 않고 버텼죠. 그렇죠. 총, 옥쇠 이러면서. 오노다 히로의 부대에도 비슷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 옥쇠는 허락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워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옥쇠는 이제 자살 혹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네. 오노다 히로의 부대는 미군에게 쫓겨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 산속에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끝난 거죠. 전쟁은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네. 전투를 어디선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납니다. 끝났 때라고 하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끝났 때라고 단체방으로 보내진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럼 오노다 히로의 부대는 그대로 방치되었는가? 아닙니다. 이 부대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일본, 미국, 필리핀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유명했어요. 그래서 미국, 필리핀, 동네 주민, 일본에서도 이 부대를 찾아가서 사실을 알렸어요. 전쟁이 끝났다. 일본은 투항했다라고. 그런데 오노다 히로는 그것이 미국의 기만책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일본은 오노다 히로의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설득을 했어요. 근데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극우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의지에 의해 생겨요. 그렇죠. 네. 일본에서는 가차구미이라고 하죠. 그래요. 패전을 믿지 않았던 사람. 남미나 브라질에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투항하지 않고 전쟁 상태로 29년 동안 산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29년 동안 산속에 가만히 있었는가. 그랬으면 이제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면 우승하죠. 그렇죠. 아닙니다. 먹고 살 수가 없죠. 민가를 약탈하고 30명의 주민을 살해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 사이에 몇몇 부하들은 투항하거나 사살되고 그러다가 혼자 남은 거죠. 이게 뭔가 고전의 전쟁 같은 것이 끝나고 남은 군인들이 산적으로 돌변하는 오랑캐가 되는 그런 것 같죠. 옛날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74년 2월. 그러기엔 너무 20세기잖아요. 그렇죠. 20세기 지금도 산적이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 있을지도 모르죠. 산에서 강도짓하면 산적이죠. 그러니까 민족을 받지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다면. 74년 2월 여행 중이던 한 대학생이 오노다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요. 오노다를 찾아가서 일본이 패전했고 지금 일본은 이미 경제대국으로 제기했다라는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이제 패전을 인정을 해요. 알겠다. 이제 알겠는데 그러나 직속 상관이 와서 직접 항복 명령을 하기 전에는 산에서 내려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대학생이 참 대단한 정치가였던 셈이죠. 그렇습니다. 네. 온 세계가 30년 동안 무릎을 꿇리지 못한 사람을 말로 설득했으니까요. 결국 일본 정부는 예전에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아요. 왜냐면 전범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직속 상관을 찾았는데 서점 주인이었던 그 직속 상관을 데리고 와서 이때 한 60세가 넘었대요. 투항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그제서야 오노다 히로는 직속 상관에게 29년 동안 모은 보고사항을 보고하고 필리핀 정부에 투항하고 필리핀 정부는 오노다를 사면해 줍니다. 왜 사면했느냐. 그때는 이미 평화시대가 시작된 지 물론 철회장막이었지만 평화시대가 시작된 지 29년 뒤였으니까 전쟁 처벌라기가 애매합니다. 아니 근데 그 다음에 평시에도 30명을 주겠잖아요. 근데 그 죄를 사면을 해준 거예요. 문제는 외교죠. 왜냐면 당시에 필리핀은 일본과 사이가 나빠져서 좋을 게 없거든요. 지금 베트남의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쟁 범죄를 언급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죠. 먼저 우리가 언급했으면 언급할까. 네. 전후 아시아에는 비슷한 양산의 패잔병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간이 긴 경우가 드물 뿐이죠. 네. 이 오노다가 귀국하기 2년 전에도 요코이쇼이치라는 패잔병이 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괌이 참 좁은데. 그러게요. 어떻게 잘 짱박혀 있었나봐요. 28년 동안이요. 네. 28년 동안 정글 속에서 생존하다가 현지인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네. 갑자기 개가 길을 잃었거나 뭐 이래가지고 셀리 뛰어갔는데. 그 저기 먹을 걸 찾으러 강가로 내려왔다가 어부한테 발견이 됐대요. 그렇군요. 요코이쇼이치의 발견도 뉴스였는데요. 오노다 히로의 귀국은 그것과는 달리 일본의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청년들에게 극우란 중요한 트렌드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네. 그러니까 요코이쇼이치는 로빈슨 크루스 같은 몰골로 발견이 됐어요. 딱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김시페륙이 같은 모습으로. 네. 근데 오노다 히로는 낡았지만 완벽한 군복에 짧은 머리에 29년 동안 관리한 총검, 탄한, 수류탄, 그리고 날이 번쩍번쩍한 일본도가 완벽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극우들은 환장합니다. 네. 타임슬립 된 것 같은 거예요. 군인이. 투항 당시에 사진이 많이 남아있는데 깡마른 아저씨의 눈빛이 번쩍번쩍합니다. 이 눈빛으로 거수격례를 하는 모습에 일본 극우들이 환장을 한 거죠. 네. 혼이 나간 거죠. 전범이며 30명을 죽인 범죄자지만 귀국하자마자 일본 우익의 영웅이 됩니다. 이 귀국하자마자의 첫 마디도 요코이쇼이치 같은 경우에는 사라도라와 죄송합니다였어요. 그런데 오노다히로는 덴노헤이카 반자이였습니다. 네. 그때 하던 말이죠. 네. 한편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징용 갔던 한국인 조병기 씨입니다. 1942년 팔라우의 한 섬으로 갔다가 미군의 공격을 피해서 한국인 3명이 숲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중에 조병기 씨만 살아남아서 숲에서 12년을 산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원주민에게 발견이 되어서 55년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74년, 20년을 넘게 버틴 거죠. 네. 30년을 넘게 버틴 거죠. 나카무라 데루오, 창시 개명 전의 이름은 리강후이였습니다. 대만 출신이죠. 네. 역시 디아스포라죠. 처음에는 일본으로 가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일본과 대만이 이제 다른 나라다라는 설명을 듣고는 대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답니다. 처음에 앞에서 길게 설명한 이 오노다 히로의 사례 정도를 빼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병제에다가 군인을 별로 안 모았어도 굳이 군인이 돼서 거기 갔을 사람이니까 네. 그 경우가 아닌 이상은 글쎄요. 디아스포라가 100% 자연스러운 선택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저도 진짜 식겁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참 나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전쟁을 한 번 일으켜놓으면 그걸 잘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생깁니다. 일본도 독일도 실제로 가장 아픈 건 전쟁에 져서 거기서 핥혀진 상처들은 재건이 가능해요. 그건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힘을 희구했던 기억을 계속해서 안고 있는 젊은이들이 생겨난다는 게 더 큰 상처입니다. 네. 이 오노다 히로 같은 경우에도.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를 옛날에 읽어보면 저는 그게 가장 묘했습니다. 기분이. 그 일본어 위키에는 영웅처럼 적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죠. 그 제가 저거 얘기하면서 저 뭐냐. 저 마크 램지어 얘기하면서 얘기를 못했는데 시간상. 사관은 정말 매력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딱 두 부류로 갈리는데 하나는 사관의 권력에 너무 심취한 사람. 후자는 그냥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랑 똑같은 공부노동자. 푸석푸석하고 힘들어하고. 네. 이 후자는 전자를 이해 못해요. 권력에 심취해 있는 거죠. 저 새끼 왜 저래. 그러니까 대체 무슨 권력이 있다는 거야. 어.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데 이 새끼야.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권력에 심취한 사람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언론사에서 만날 수 있고. 각종 위키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죠. 각종 위키 사이트가 글을 많이 쓴다고 지식인처럼 변호사, 개업한 변호사가 잘 되고 도움이 되고 의사가 도움이 되고 그런 게 아닌데 의사한테 도움이 되고 영업에. 그런데 왜 각종 위키 사이트에 글을 이렇게 많이 쓸까요? 사관의 탐욕입니다. 본능적인. 사람들이 보는 역사서에 내가 정의한 역사가 쓰여진다는 건 세상 즐거운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위키 사이트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종류가. 여러 가지 위키 사이트들이.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미래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2021년만 해도 여전히 사관의 탐욕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건 극우입니다. 극우적인 시각이 가장 열심히 읽혀요. 희한하게 그래요. 역사와 정통성에 천착하죠.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뉴스 아카우이었어요. 였습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